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며칠 동안 주무실 거예요? 11월 5일부터 7일까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며칠 동안 주무실 거예요? 11월 5일부터 7일까지요. 한국의 옛날 그림은 몇 층에 있어요?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도 많이 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10번 두 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제 가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비행기 표 좀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두 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제 가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비행기 표 좀 보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